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9년 3월 학평 나영 27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관계식 몇 개가 나왔어요? 2개가 나왔어요. 그때 A1 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.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 관계식으로 A랑 R 다 찾으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빨리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첫 번째로요. 이 식부터 한번 갖고 장난을 쳐야 되겠죠. A의 3 더하기 A의 2는 1이 나왔대요. A의 3 등비수열이니까 바꿀 줄 아셔야지. AR의 제곱으로 바뀔 거고요. A2는 AR로 바뀔 수가 있겠네요. 는 1. 자, 얘 뭘로 묶고 싶어요? AR로 묶고 싶죠. 그래서 AR로 묶어버리니까 R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것까지. 됐어요? 자, 그럼 첫 번째 관계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다 구해놓은 것 같고요. 두 번째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. 두 번째를 봤더니 A6 마이너스 A4는 18이다라고 나와있네요. 자, 마찬가지로 바꿔볼게요. AR의 5제곱 마이너스 AR의 3제곱은 18이 될 거고. 얘는 뭘로 묶이는 거 보여요? AR의 3제곱으로 묶이겠죠. AR의 3제곱에 R제곱 마이너스 1은 18이 되겠네요. 자, 지금 얘 합차 공식으로 인수문에 이따가 확인할 건데 일단은 놔둬두고요. 자,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힌트 두 개가 나왔다고. 얘네 두 개. 뭐하고 싶어요? 두 개를. 나눠버리고 싶죠. 등차 수혈에선 더하기 빼기 많이 하고요. 등비 수혈에선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. 더하기 빼기 할 때도 있긴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 얘네 두 개를 나눌 건데 얘가 앞에, 얘를 기준으로 얘로 나누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밑에서 아래 걸로 나눠줄게요. 바로 따라올 수 있겠죠. AR 3제곱, AR 나눠지니까 누가 남을 거고요? R제곱이 남을 거고요. 자, 그래서 R제곱, R제곱 마이너스 1. 여기에 두고 R 플러스 1이 들어오겠네요.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? 18이 나와야 되고. 자, 그러면 잘 봐라.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. 어차피 얘 뭐예요? 합차공식 인수분해 되고요. 얘 인수분해 때리면 R 플러스 1, R 마이너스 1이잖아. 약분되는 거 그냥 보여야죠. 그쵸? 그래서 얘 바로 약분이 될 거고요. 따라서 R제곱에 R 마이너스 1은 18이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그럼 사실상 정답은 눈에 보이지만요. 딱 봐도 R은 3이거든요. 왜냐하면 18이 9 곱하기 2잖아. 여기 제곱 있잖아. 3제곱 곱하기 2죠. 그래서 R은 딱 봐도 3인데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뭐 방정식까지 푸실 분들은 R3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18은 0의 형태가 나올 거고요. 얘를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? 조리제법밖에 없죠. 근데 3대에서 0 나오는 거 나와요. 그래서 1, 마이너스 1, 0, 마이너스 18. 3, 1, 3, 2, 6, 6, 7, 8, 빰빰 0 나오겠네요.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된 형태는 R 마이너스 3, R제곱 플러스 2, R 플러스 6은 0의 형태가 나올 거고요. 잘 봐. 여기에서는 무슨 금밖에 안 나와요. 허금밖에 안 나오죠. 그래서 문제 맨 앞에 써 있는 거야. 모든 항이 실수라고. 그러면 R은 누구밖에 안 되는 거야? 3밖에 안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. 사실 여기서 이미 알았어야 됩니다. 왜? 제곱에다가 어떠한 수 곱한 거잖아. 근데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R은 3일 수밖에 없다는 거. 이거를 체크를 해두시면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죠. 자, 그럼 R은 3이 될 거고요. 문제에서는 R값 찾는 게 아니라 A값 찾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구한 식. 위에든 R에든 하나 대입해버리시면 되겠죠. 위에다가 대입을 할게요. 첫 번째 구한 식에다가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3A 곱하기 R 플러스 1이니까 4가 될 거고요. 그 결과는 1이 나와야 되겠네. 따라서 A는요. 12분의 1이 나올 거고요. 분수 나오니까 뭐야, 서술형에 답 쓰기 힘들잖아. 그래서 우리한테 A원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네요. 얘 역수 뒤집으니까 정답은 얼마? 12가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. 지금 사실상 불필요한 계산 과정 같은 건 이런 거는 사실 불필요했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보여야 정상이야. 보일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. 등비수혈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최우선순위가 곱하기 나누기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생각. 곱하기 나누기 사용해서 우리가 R값 찾아서 마무리 지어줬네요. A원분의 1은 12가 정답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